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앞집에 시커먼 저 물통하고 있는 게 전봇대가 있고 해서 여기 지금 가리려고 능소화 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능소화를 5그루를 심었는데 지금 4그루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얘는 가지가 지금 밑에서 2개 올라와서 양옆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지가 3개로 벌어지겠네요. 옆으로 저 뒤에 있는 애들도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가지 올려주세요. 묶어가지고. 비 오니까 빨리 자라네요. 자 얘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왠강기야 오른강기야. 오른쪽으로 감고. 여기 알아서 올라가겠죠. 네 여기까지. 얘는 지금 하나 죽었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저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다 갔네. 이거 묶어놔야 되겠네 여기도. 네 그렇게 하려구요. 위로 아니 옆으로 위로 올려서 이리로 가게 하죠. 많아 잘 돼서 빼고 50분 꺼라.